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토요일 오전 11시 11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번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시작할 때마다 나는 뭐 안산사진협회 회원이 아니다 뭐 이런 멘트를 내가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멘트를 하지 않기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듯이 내가 누굽니까 예수 석가의 제자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 석가의 제자니까 웬만하면 마음을 넓게 가지고 순한 양처럼 살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아무리 사회가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해도 거기에 부안이동하지 않고 정말 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와 석가의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 그런 민트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나간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내가 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지부를 내가 그만둔 것이 한 30여 년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3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간단한 세월이 아닙니다 강산이 세 번 변하는 세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지부 회원들이 나를 모릅니다 나를 아는 사람은 몇 명에 불과해요 거의 다 회원들이 나를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지난 일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가장 후회하는 일이 뭐냐면 이 사진계에 발을 들여놨었다는 그런 사실이 가장 지금도 내가 잘못된 길을 한때 내가 잘못된 길을 갔었다는 그런 아주 심한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정신적으로 내가 공허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진 찍는 일에 그렇게 몰두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 인생에 가장 오점을 남기는 그런 길이었다 이런 걸 심한 자책을 합니다 내가 이 사진계에 발을 들여서 활동하고 나서 인간의 비열함, 인간의 치졸함이 참 굉장히 그런 데 대해서 뼈아프게 느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 대한 환매를 느낀 것이 내가 사진계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환매를 느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시간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이 겁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만 몰두해라 그 직장이 뭐 좋은 직장이든 나쁜 직장이든 그거를 떠나서 직장 외의 어떤 단체라든가 그런 데 활동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사진계 활동을 하고 나서 인간의 비열함을 참 뼈아프게 느꼈고 인간의 치졸함을 뼈아프게 느낀 사람이 바로 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사진계를 다 떠난 겁니다 내가 사협의 2패 점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산지부 사람들이 나를 계속 회원으로 생각하든 어쨌든 간에 내가 안 나가면 그만이지 내가 그 사람들과 접촉 안 하면 그만이지 상종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사진 찍는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내가 상종 안 하겠다 이런 결심을 붙인 사람이에요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안산사진작가협회 회원이 아니다 어쩌다 이런 말을 시작할 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앵겔스에 관한 차례죠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혁명과 활동 1844년 마르크스와 파리에서 제외한 뒤로 그는 마르크스의 열성적인 동지자 후원자가 된다 마르크스는 심각한 악필이었는데 이런 마르크스의 글씨를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앵겔스 뿐이었다 이는 두 사람의 우정이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이다 이 한 가지의 놀라운 사실이 이 앵겔스와 마르크스의 관계입니다 내가 바로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사진계 활동을 벌이고 나서 인간의 비열함과 치졸함을 참 뼈아프게 느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뭘까요 인간이라는 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저놈을 꺾어서 내가 어떻게 잘 돼 볼까 이런 거에 몰두하는 동물이 바로 인간이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떠한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를 평생 동안 친구관계를 유지한다는 거 그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앵겔스와 친분관계를 맺었는데 죽을 때까지 마르크스와 앵겔스는 친분을 유지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관계입니까 이렇게 우정관계가 오래 지속된다는 게 이게 상당히 무시 못한 것이죠 복이 드문 겁니다 어쨌든 마르크스와 앵겔스는 공산주의 사상을 발전시켜가지고 인류에 피해를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앵겔스와 마르크스의 두 사람 간의 친분이라는 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마르크스와 함께 의인 동맹에 가입한 후 의인 동맹을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바꾸고 저 유명한 공산당 선언을 함께 처수라 했다 1848년 유럽 각지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앵겔스는 독일 각지를 전전하며 혁명 활동에 참여하는데 이 과정에서 프로이센 군과 몇 차례 전투를 치르기도 했다 앵겔스는 공개습의 대상이 되었고 앵겔스의 가족들까지 프로이센 경찰에 끌려가서 신문의 대상이 되면서 가족들에게 욕을 먹는 진퇴양란의 상황이 되자 결국 그는 이탈리아를 거쳐 다시 영국으로 망명한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앵겔스의 아버지는 아들이 무신론자의 공산주의자가 된 것을 무척 가슴 아파했는데 다른 한편으로 앵겔스는 아버지가 학교를 못 다니게 하는 바람에 결국 정식으로 대학생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컴플렉스와 원망감을 가졌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앵겔스는 제발 좀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나쁜 친구들과 그만 어울려 다녀라라는 아버지의 간곡한 호소를 무시하기 일쑤했다 설상가상으로 앵겔스의 여동생 역시 공산주의자와 결혼하자 분노한 앵겔스의 아버지는 앵겔스에게 보내던 용돈을 끊어버렸고 앵겔스는 한동안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부쳐주는 용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한편으로 앵겔스의 친척 중 상당수가 반혁명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앵겔스가 혁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 때문에 자신들도 취조를 당하고 같은 동네 이웃 자본과 가문들이 앵겔스 가족들을 험담하면서 앵겔스의 입장이 매우 난처해진 것은 덤이었다 앵겔스의 아버지는 앵겔스가 자기 아들이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에 물이 들은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앵겔스가 자꾸 공산주의 사상에 물이 들어버리니까 학비라든가 이런 걸 일절 끊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아들한테 살금살금 돈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앵겔스가 생활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앵겔스의 아버지는 앵겔스의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현명한 사람이죠 현명한 사람 아주 앞니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할까 그런 기질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누가 봐도 앵겔스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보면 야 이게 정말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아흔나가 눈에 얘기했지만 자본주의 초창기 시절이라는 건 그랬거든요 자본가가가 노동자를 착취해가지고 배를 불리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죠 그런 세상이었었는데 야 이거 앵겔스와 마르크스의 논리를 보니까 야 이게 공산주의가 진짜 좋은 이론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 초창기 시절에는요 누구나가 다 똑똑하다 뭐 생각하는 면이 있다 식자층이다 한마디로 그러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공산주의에 가담했습니다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렇게 이 자본주의라는 게 문제점이 많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앵겔스 아버지는 자본주의 초창기 시절에 벌써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이건 못된 이론이다 이렇게 벌써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앵겔스 아버지가 얼마나 시대를 앞서가는 현명함을 지녔는가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민체스트로 1849년 앵겔스가 런던으로 망명에 성공한 이후 카를 마르크스도 아내 예니 마르크스를 데리고 런던으로 망명하는 데 성공하였다 당시 마르크스 부부는 극심한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는데 1849년에서 1850년 당시는 앵겔스 역시 마르크스를 도와줄 수 없는 처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마르크스 부부 사이에서 요즘에 그 뭐 내가 바로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비열함 치졸함을 내가 사진 게 발을 디디고서 인간의 비열함과 치졸함을 내가 뼈아프게 느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인간이라는 건 남을 배신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익이 생길 수 있다면 소수무십이 남을 배반한 겁니다 배반의 동물 이런 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르크스와 앵겔스는 한평생 배반을 하지 않은 겁니다 한평생 우정을 유지했던 겁니다 친해오는 앵겔스 선생님은 정기적으로 연봉의 절반 이상을 마르크스 가족에게 나눠줬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앵겔스가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절반 이상을 마르크스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앵겔스가 회사일을 했던 20년간 그 총액은 3천에서 4천 파운드 현대화폐의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45만에서 60만 달러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다 마르크스는 그에게 돈을 더 달라는 편지를 붙일 때마다 솔직히 정말이지 자네한테 이런 편지를 쓰느니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네 반평생을 남한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건 정말이지 정신이 피폐해진 일이야 같은 미사 요구를 사용하곤 했다 그렇게 돈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르크스는 계속 앵겔스한테 손을 벌렸다는 거죠 손을 벌릴 때마다 앵겔스한테 편지를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야 남한테 이렇게 도움을 부탁하는 일이 이게 참 내 손가락을 잘라내고 싶은 심정이야 어쩌고 이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거죠 앵겔스의 아버지는 앵겔스가 무신론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다시 가족 사업에 뛰어드는 게 썩 내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시 앵겔스 가문의 맨체스터 사업장 에르멘 앤 앵겔스는 한편으로는 사업이 번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업자들 사이에 내분이 심화되어가는 상황이었다 앵겔스의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앵겔스 가문의 몫을 동업자들이 모조리 가로챌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결국 앵겔스는 에르멘 앤 앵겔스 사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에르멘 가문 동업자들은 앵겔스의 복귀를 탐탁지 않아하며 그를 따돌렸지만 앵겔스는 유럽 대륙에서 갈고 닦았던 정치력이 있었고 에르멘 가문 동업자들이 내분에 빠진 빈틈을 이용해 회계의 장부들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그동안 에르멘 동업자들이 마음 놓고 떼먹던 이익금 상당수를 아버지에게 붙여주는데 성공했다 앵겔스가 사업에 성실하게 몸 담으면서 절연 직전까지 갔던 부자 관계도 회복되었고 앵겔스는 회사 수익금의 7.5%를 배당받는 주요 임원으로 올라서게 되었다 앵겔스는 부르주아 신분의 출생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앵겔스 아버지가 방직 공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을 짜고 이러는 천을 만들고 그런 방직 공업을 했던 그런 가문에서 앵겔스가 태어났는데 그런 유복한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앵겔스가 노동자를 위한 공산주의 이론을 했다는 거 그거 참 무순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앵겔스는 자기 아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드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어쨌든 간에 앵겔스는 나중에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방직 계통에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후계자 수업을 받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버지한테 사업을 넘겨받을 수 있는 그런 후계자 수업을 매 몰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앵겔스가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그때서부터 앵겔스가 상당히 회사에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낸 걸로 또 아버지한테 이렇게 송금까지 해주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서부터 아들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편 맨체스터시는 앵겔스가 떠나있던 몇 년 사이 빠르게 변했었다 빈곤 문제가 극심했던 맨체스터시는 1846년 영국 국물법이 폐지되면서 노동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의 식료품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영국 면직물이 중국과 호주 등으로 수출되면서 커다란 호황을 누리면서 신흥 중산층들이 성장하는 단계가 되었고 오물로 뒤덮여 있던 도로가 새로 포장되고 빈민가가 있던 자리에는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앵겔스는 자신이 맨체스터을 바탕으로 저소를 했던 영국 노동계급의 상태가 몇 년 만에 구닥다리 책이 되었던 것을 깨닫고 아연실색했다고 한다 앵겔스의 공장 역시 노동자들의 처우가 과거보다 많이 개선된 상황이었고 이러한 여건 하에 앵겔스는 별다른 죄책감 없이 자본론, 말마따나 프롤레타리아트를 착주하여 얻은 자본을 친구 마르크스의 생계비로 보태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신흥 중산층들이 성장하는 단계가 되었고 오물로 뒤덮여 있던 도로가 새로 포장되었고 빈민가가 있던 자리에는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국에서 만들어진 천을 짜는 면직물들이 중국과 호중 등으로 수출이 되면서 상당한 호황기를 맞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프리드리 앵겔스의 마르크스 지원은 일방적인 우정만으로 설명되기 힘든 것이었다 에르멘 앵겔스 사로 복귀한 초창기에는 아직 앵겔스 역시 아버지로부터 의심을 받아 충분한 급료를 받기 이전이었지만 앵겔스는 월급날마다 마르크스 가족들에게 뭉칫돈을 보내주었다 앵겔스의 평전의 저자 트리스트럼 헌트에 따르면 앵겔스는 동업자 고드프리 에르멘이 사무실을 비우고 없을 때는 금고에서 우편환이나 우표 5파운드짜리 지폐를 비롯해 몇 파운드씩 슬쩍에 보내기도 했다 그 밖에도 쇼핑조차 귀찮아하던 마르크스를 위해 식료품을 가득 담은 바구니를 보내기도 하고 마르크스 딸들의 생일 선물까지 꼬박꼬박 챙겨줬다 딱 한 번 마르크스와 앵겔스가 사이가 나빠진 적이 있었는데 아내가 죽은 앵겔스가 마르크스에게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 편지를 썼는데 마르크스가 답장에 돈 좀 구워달라는 말을 써놓어 앵겔스가 폭발한 것이다 마르크스 본인은 무신론자였어도 어머니가 신실한 유대교 라피 가문이었던 영향으로 성 문제에 있어서 다소 보수적이라 자신의 친구 앵겔스가 사회적으로 경멸받는 아일랜드인 출신 문명하고 사실은 관계였던 것을 내신 못마당하게 여겼었다 이런 상황에서 무심결에 그동안 도와주던 친구의 심경을 긁어놓으니 사다리 난 것 어쨌든 간에 뭐 하여튼 그런 거 그렇고 아내의 사망 관련한 일화 앵겔스는 1863년 1월에 사실은 관계였던 아내 메리 번스가 사망했을 때 마르크스에게 당구하던 편지를 보냈다 메리가 죽었다네 월요일 저녁까지는 아주 건강했었는데 지금 심정을 뭐라 말 못하겠네 불쌍한 여자 정말 진심으로 날 사랑했는데 이에 마르크스는 편지로 답장했다 이 편지에서 마르크스는 메리가 죽었다는 소식에 정말 놀랍고 슬펐다네 정말 착하고 위트있고 자네를 참 좋아했는데 라는 말로 애도의 편지를 그럴 듯하게 시작했으나 그건 의례적인 말에 불과했고 곧바로 아이들 학비와 집세 독적으로 힘들다는 푸념을 주절들어 놓고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었다 내가 요즘 겪고 있는 이런 저런 끔찍한 일들을 자네한테 말하는 건 너무 이기적이겠지 하지만 그런 일도 자주 겪으니까 면역이 되더라고 새 재난에 신경 쓰다 보면 이전 것은 잊히는 거지 하여튼 자우지간 이 마르크스는 앵겔스한테 앵겔스가 마르크스한테 내 아내가 죽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 때 마르크스는 답장에 편지를 보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앵겔스의 아내가 죽었다는 것을 위로하는 문자를 위로하는 내용의 글을 쓰고 그 밑에서부터는 또다시 돈을 보내달라 이런 걸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참 얼굴에 철판 깔았다 아니 앵겔스 마누라가 죽었다고 이렇게 소식을 받았는데 답장을 쓰면서 위로한다는 말을 쓰고 바로 그 밑에 또 돈을 보내달라 이랬으니 얼굴에 철판 깔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마르크스가 생활의 어려움을 겪었는가 이런 걸 또 짐작할 수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는 말미의 기운을 내라는 뜻으로 건강하기를 이라는 인사까지 덧붙였다 마르크스는 한 번도 메리를 사회적으로 대등한 존재 혹은 앵겔스에게 걸맞는 반려로 여긴 적이 없어서 그녀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메리라는 여자는 정식적으로 혼인신고라든가 이렇게 결혼한 그런 여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식적으로는 마누라라고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동거하고 반려하는 여자였다 이런 거죠 사실은 그냥 사실은 관계에 여자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앵겔스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친구의 매정함에 충격을 받았다 이른바 속물 지인들도 가장 친하다고 자부하는 마르크스보다는 더 많은 위로와 동정을 표시했기 때문이었다 앵겔스는 5일 동안 연락을 끊었다가 담고왔던 답장을 보냈다 이번에는 나에게 닥친 불행도 있고 자네가 그 일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보인 탓에 나로서는 더 빨리 답신을 보내기야 정말 어려웠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네 자네는 그 일이 자네의 그 잘난 냉철한 정신을 발휘할 기회라고 생각했지? 그래 좋아 자네야말로 정말 냉열 인간이다 냉철한 인간이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마르크스한테 보낸 것이죠 마르크스가 미안해한 것은 당연했다 내가 그런 편지를 보낸 것은 정말 잘못됐어 그리고 보내고 나서 바로 후회했네 하지만 진짜로 무정해서 그런 건 정말 아니야 일주일 뒤 마르크스는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무심결에 그렸다는 변명의 편지를 보냈다 매우 쑥스러워하며 한 얘기지만 마르크스로서는 유래가 없을 만큼 드문 사과의 표현이었다 상처 입은 앵겔스는 사과를 선선히 받아들였다 그의 답장은 이랬다 그렇게 솔직히 얘기해 주니 고맙네 그렇게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았으니 그녀의 죽음에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지 않을 수 없지 그 편지 정도면 됐어 메디는 이렇지만 가장 오랜 가장 좋은 친구까지 이를 생각은 없다네 이렇게 심각한 불안은 일단 낙됐고 우정을 재확인한 차원에서 앵겔스는 100파운드를 에르멘 앤드 앵겔스 구자에서 슬쩍해 마르크스에 보내줬다 내가 이걸 읽어보면 말이죠 마르크스보다 앵겔스가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앵겔스한테 일방적으로 손만 벌리는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앵겔스가 냉정하게 마르크스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마르크스는 앵겔스한테 계속 손만 벌리는 그런 나쁜 친구였지만 그러나 앵겔스는 그 나쁜 친구라고 생각해서 배반하지 않고 언제나 그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해 줬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합니까 지극정성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지극정성인 겁니다 나라고 해도 내가 그렇잖아요 이승렬이가 예수와 석가의 제자다 그래서 순하게 살고 싶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리 예수와 석가의 제자라 하더라도 우리 속담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속담 박사라고 했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지렁이라는 존재도 땅에 벌벌기는 지렁이라는 존재도 밟으면 꿈틀하는 겁니다 그런데 손을 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손을 벌리고 있으니 야 우리 절교하자 나는 너 같은 친구를 둔 적이 없어 이렇게 매정하게 부딪힐 수도 있겠건만 앵겔스는 참 지극정성이죠 지극정성이에요 계속 마르크스한테 돈을 송금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앵겔스가 얼마나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진실한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앵겔스가 마르크스보다 월등하게 훌륭한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같은 피를 나는 형제간에도 자꾸 손을 벌리면 싫어하는데 이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나하고 피를 나는 형제간도 아니고 남남지간이다 단지 이론을 세우는데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고 같은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것뿐인데 아니 계속 손 벌리는 것도 한두 번이 끝나야지 이거 뭐 계속 손을 벌리고 이러는데 심심하면 돈 버는 달라고 이러는데 야 이거 뭐 이런 친구 이거 절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당연할 것 아니겠어요 피를 나는 형제간도 한두 번 손 벌리면 싫어하는데 그런데도 계속 요구할 때마다 딱딱 돈을 송금해 줬다 그것이 평생을 그런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니까 이 앵겔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진실한 사람이었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훌담이 있다 당시 아내가 죽으면 노처녀 여동생과 살림을 합치는 것이 빅토리아 시대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메리 번즈가 죽은 지 18개월이 지난 어느 시점에 그녀의 여동생 리디아 번즈는 앵겔스의 연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에 있던 같이 생활하던 그런 여자가 죽으니까 그렇게 죽으면 사실은 관계에 있던 여자가 죽으면 혼자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상처하고 혼자가 되면 그 같이 살았던 여자의 여동생과 결혼하는 게 관행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런 비슷한 풍습이 뭐라고 하는 무슨 얘기냐면 들어보십시오 언니가 시집을 가서 이제 애를 낳고 형부하고 오순도순 살다가 언니가 일찍 병으로 죽었어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형부하고 애들만 남기 되거든 그러니까 그 어린애들을 누가 길러줄 거냐 이거요 새엄마가 들어와서 그 어린애들을 키워줘야 되는데 생각해 보시오 계모가 들어오면 그 어린애들을 잘 키워줄 것 같습니까 구박할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런 경우에 혼자 결혼 안 하고 있던 처제가 대타로 형부하고 결혼을 해서 어린 아이들을 돌봐준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야 에이 그게 불쌍놈의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다 불쌍놈들이 하는 일이지 아니 어떻게 형부하고 결혼해서 애들을 길러주느냐 그게 불쌍놈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좌우지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리디아 번즈는 울끈불끈한 성격의 메리 번즈보다 친화력이 높아 마르크스의 딸 투시와도 허물없이 지냈다 훗날 리디아 번즈가 죽기 전 종교적인 이유로 결혼을 간청하자 당시 결혼 제도의 회의적이었던 앵겔스는 기꺼이 혼인송사를 치르고 혼인신고도 올렸다 앵겔스가 이데올르기적 순수성에 대한 집착을 접고 리디아 번즈의 소망을 들어준 그 기듬은 사례였다 리디아 번즈가 죽은 후 마르크스는 지난번의 일과는 달리 앵겔스의 슬픔을 함께 애도해주면서 바르게 처신했지만 사적으로는 자신이 아내에게 글을 읽지 못했던 리디아 번즈를 무시하는 농담을 하곤 했다 리디아가 죽은 지 이틀밖에 안되는 시점에서 마르크스는 아내 예니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투시와 렌시오 부인 펌프스가 죽은 여자의 잡동선의를 정리해서 렌시오 부인 이 편지 한묶음을 발견하고는 물주 선생에게 주려고 했지 그 자리에 같이 있었거든 그러자 그 친구가 그랬대 됐습니다 태워버리세요 볼 것 없어요 날 속일 사람이 아니란 걸 잘 아니까 피가로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나중에 렌시오 부인이 투시한테 그랬대 물론 리디아의 편지를 본인이 써주고 받은 편지를 읽어주기도 했으니까 비밀로 할 얘기는 없다고 확신했겠지 하지만 리디아로서는 그래야 할 내용이 있을지도 몰라라고 양자입양 카를마르크스의 아내 예니 마르크스 역시 프리드리 앵결스에게 무리한 부탁을 많이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귀족감은 규수였던 그녀는 마르크스와 결혼하기 이전 고향에서 최초로 아름다운 미녀로 유명하였는데 이런 배경에서인지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씀씀이가 컸고 앵결스에게 눈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많았다 그 앵결스한테 손을 벌리는 건 마르크스 뿐만이 아니고 마르크스의 아내마저도 앵결스한테 손을 벌리는 일을 가끔씩 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마르크스를 전부 빨대식으로 생각했던 거죠 돈이 필요할 때마다 앵결스한테 돈을 보내달라 그야말로 빨대인 거죠 빨대처럼 쭉쭉 빨아서 필요할 때만 쭉쭉 빨아먹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극정성으로 앵결스는 마르크스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다 놀라운 거죠 마르크스가 영어로 대화는 가능해도 영어로 글을 쓰는 데는 서툴렀기 때문에 앵결스가 마르크스의 글을 영어로 번역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1851년 마르크스가 미국 신문사 뉴욕 데일리 트리뮤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해달라는 기약을 맺었을 당시에는 마르크스가 고작 기사 쓰느라고 자신의 연구가 방해받기 싫다며 앵결스에게 정기 기고를 대필해 줄 것을 부탁했고 자신의 친구가 원고 마감을 잘 안 지킨다는 것을 보아온 앵결스는 친구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바쁜 와중에도 미국 언론에 정기적으로 기사를 기고했다 앵결스가 마르크스의 GP를 대신해 주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앵결스가 바보로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성자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성자인가 바보인가 그것이 궁금하다 앵결스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르크스 부부는 자신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앵결스가 심지어 신문 기사까지 대필해 준다는 것에 대해 별 고마움을 못 느꼈는지 한 번은 예니가 앵결스에게 눈치도 없이 우리 남편이 선생님이 쓴 기사로 미국 서부와 동부 남부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은 적도 있다고 한다 참고로 앵결스도 마냥 성인 군자는 아닌지라 미국 신문에 대필한 기사들은 평소 그의 수준에 걸맞지 않게 다소 대충 쓴 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앵결스가 대필을 맡은 그해 카를 마르크스가 가정부 헬렌의 렌텐 데모트를 임신시켰고 그렇게 태어난 사생아 브레디를 예니 마르크스가 직접 편지를 통해 앵결스에게 맡긴 것이다 앵결스는 혁명 동지의 가정을 지킴으로써 아이고 이제는 불륜을 저질러서 생겨난 애까지 앵결스한테 맡기려고 하는 그런 수준에 있었던 거죠 기가 막힙니다 이 마르크스가 가정부와 정을 통해 가지고 난 그런 사생아가 있거든요 그렇게 불륜을 저질러는 아들을 키우기 싫으니까 그 아들마저도 앵결스한테 보내려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얼굴이 철판을 깔아서도 유분수지 하지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앵결스가 대필을 맡은 그해 카를 마르크스가 가정부 헬렌의 렌텐 데모트를 임신시켰고 그렇게 태어난 사생아 프레디를 예니 마르크스가 직접 편지를 통해 앵결스에게 맡긴 것이다 앵결스는 혁명 동지의 가정을 지킴으로써 혁명의 대의를 지킨다는 결정하에 비공식적으로 마르크스의 사생아의 친부가 되어주고 그 얘기와 자신이 세례명을 쓰는 것을 허용했다 참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앵결스의 명예는 훼손됐다 즉 프레디의 생분은 앵결스로 알려졌고 이 때문에 앵결스는 주변인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받아야 했다 아무리 앵결스가 사람이 착하다고 해도 이는 도가 넘는 일이었다 이런 과정에 앵결스는 프레디를 냉담하게 대하곤 했다 프레디는 커서 재단사와 선반공 일을 하며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이 불륜을 저질러서 난 애까지 맡아서 길러준 겁니다 이 앵결스라는 사람이 길러주면서도 이게 참 통탄스러울 것 아닙니까 아니 내가 아무리 참 착하게 살려고 해도 이게 뭐냐 남이 불륜을 저질러서 난 애까지 내가 길러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건 당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일단은 참 길러줬다 이거 길러주긴 했는데 그 애를 별로 이렇게 살갑게 대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애는 커서 재단사와 선반공 일을 하면서 살았다 이런 얘기죠 마르크스와 딸 엘리 노원은 주변인들에게 따뜻했던 앵결스 선생님이 왜 유독 자신이 아들에게 냉담했는지 의아해하곤 했는데 그러니까 앵결스 가만히 보니까 마르크스의 딸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앵결스라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아주 친화적이고 아주 친절하고 이렇게 대하면서 그렇게 대하면서도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애한테는 아주 냉정하게 대하거든 아니 자기가 난 아들을 왜 저렇게 냉정하게 대할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하 그런 게 있었던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앵결스가 임종하는 자리에서 프레디는 사실 마르크스의 사생활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자 경악한다 앵결스는 친구 때문에 여생을 사생활을 낳고 냉담하게 대하는 나쁜 아버지라는 오명을 감내하게 되었는데 이 스캔들은 앵결스가 친구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진군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했는지는 보여주는 것이다 이후 엘리노는 프레디와 남매처럼 지내면서 프레디의 정신적 고통을 보상해주기 위해 무더니 애를 썼다고 한다 이 앵결스는 남이 불륜을 저질러서 난 애까지 맡아서 길러주면서 또 주변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겁니다 야 앵결스가 말이야 바람을 피워서 저런 아들까지 낳아가지고 저게 바람둥이로구만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비난을 또 욕까지 얻어먹는 거고요 남의 사생활을 맡아서 자기 아들처럼 키우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바람 피워서 난 아들처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앵결스가 남의 자식을 키워주고 그 남의 자식을 키워주는 대가로 또 주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욕까지 얻어먹고 이런 이제 그게 됐다고 그러죠 지금 그 녹화한 지가 40분을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읽어보면은 이 앵결스라는 사람이야말로 그릇이 큰 사람이요 대인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인이요 또 한 단계 더 높여 생각하자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성인 성인 반열에까지 오를 수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앵결스는 이렇게 마음이 큰 대인적인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혼을 안 하고 집안도 부유했고 부르주아 집안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집안도 부유했고 이렇게 마음이 넓은 대인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결혼을 안 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곳으로 끝을 맺고 다음에는 런던으로 이사한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런던으로 이사한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